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없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성장의 사다리가 열려서 신한은행 RS 직군으로 입사 후에 신한은행 일반직으로 RS 직군끼리 경쟁해서 일반직 신규 채용을 하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 스펙이 조금은 떨어지시는 이유 혹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지만 많은 지원자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고졸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채용 모범규준안을 2018년도에 만들어서 학교, 학벌,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안으로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고 탑뱅커 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벌이 안좋은데, 저는 학교가 안좋은데, 기타 등등 저는 스펙이 안좋은데 입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여전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이유는 사실 과거에도 아니라고 했었지만, 2018년도 이전에도 아니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학교에 따른 선발인원의 차등이나 남녀의 차등을 두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2018년 이후에는 학교, 학벌, 성별, 나이에 따른 차별은 없다, 확실하게 없다 라고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거나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본인의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대안책으로 은행원이 되는 우회적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법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꼭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고 KTX 타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알려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 영상은 본인은 무조건 정문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필요가 없는 영상일 수 있으니 끄셔도 됩니다. 자, 은행원 제 스펙으로 되나요? 본인이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에 개인금융서비스직, RS직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원래 은행원에 지원을 할 때 은행원의 종류에 일반 행원과 텔러직이 있었고 텔러직의 채용을 기업은행은 준정교직, 국민은행은 L0직군 우리은행은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신한은행은 RS직군 이런 식으로 일반 행원 말고 텔러직에 대한 채용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채용에 있어서 이 텔러직들이 아예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전히 보훈전형의 경우에는 준정교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에 준정교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대규모 기업은행의 준정교직 텔러직 채용이라거나 국민은행의 L0 텔러직 채용은 없어지고 이 과거에 들어가신 텔러직분들을 일반 행원과 일원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자세한 건 이따가 보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직군으로 들어가서 개인금융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신한은행 RS직군은 원래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없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 성장의 사다리가 열려서 신한은행 RS직군으로 입사 후에 신한은행 일반직으로 RS직군끼리 경쟁해서 일반직 신규 채용을 하는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RS직과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직으로 입행 후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면 본인은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안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에 입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은행원의 직군의 종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반 행원이라고 불리는 직군과 텔러직이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텔러직이라는 말을 하면 조금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입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구분해서 텔러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텔러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텔러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니까 기분 나빠 하시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업은행은 정규직, 준정규직 국민은행은 L1, L0 우리은행은 개인금융직군,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신한행은 일반직, RS직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일반 행원과 텔러직이 여전히 나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텔러직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변해왔냐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에서 준정규직, L0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 행원과 일원화가 돼서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6급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5급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용협은행 6급을 채용하고 하반기에는 5급을 채용하는데 이 5급, 6급 둘 다 하나의 선상에 있는 거고 6급이 시간 지나면 5급이 돼요. 이것처럼 농협은행의 5급, 6급처럼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텔러직도 이게 일원화가 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도 일반 행원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직군의 일원화가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렇게 안에서 일을 그렇게 하냐 과거에 고졸 텔러직 특성화고로 채용된 분이 지금 여신 업무를 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어쨌든 직군의 일원화는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러직이 과거에는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에서 준정규직으로 준정규직에서 정규직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텔러직의 채용 규모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줄어들어가냐면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학벌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학교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졸과 대졸을 구분해서 채용하면 안 된다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같은 걸 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학벌을 학교를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블라인드에서 그런데 특성화고 채용을 별도로 둔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역차별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대졸 채용은 하나고 고졸은 특성화고 채용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채용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역차별이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하에서 특성화고 출신을 배려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텔러직 채용이나 특성화고 채용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텔러직 채용이 남아있는 은행이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입행을 하게 되면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텔러직으로 입행을 했던 남자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그분이 군대를 안 간 고졸 출신 남자분이라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기간 군대 가는 기간을 인정받아요. 은행에서 월급도 나오는데 군대 기간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는 데 지원을 받습니다. 학비 같은 거요. 그리고 만약에 야간대학 같은 거 지원한다고 하면 그 학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대학에 입사 입 입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입행했던 텔러직 분들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규직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건 어떤 정권의 방향 과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청소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걸 아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부터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모두가 정규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정규직의 임금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비정규직 제로에만 집중하다간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들은 더 나아가 형식상 정규직으로 분류했던 텔러 등 무기계약 저임금 직군도 일반 직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의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은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과하게 늘어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선 은행권은 최근 몇 년간 점포와 직원 수를 줄이기 위해 애를 쏘았습니다. 줄어든 인건비를 그간 소홀했던 신규 채용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대대적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전체적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향후에 텔러직 분들이 디지털화를 맞이해서 만약에 정규직이 되신 분들이 디지털화가 계속 되어가면서 점점 일반 입출금 일을 하시는 게 텔러직 분들인데 은행에 가셨을 때 번호표 뽑고 입출금 창고 가서 여러분들이 카드 발급이나 통장 발급 해주시는 걸 도와주는 은행원들을 받죠. 그분들이 텔러직 인데 그분들이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텔러직이 필요 없어지고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대체 되어가니까 그분들을 뭘로 돌리겠어요? 일반 직화 하겠죠. 정규직 하겠죠. 직군을 일원화 해나가겠죠. 그러면 지금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직군을 일원화 한 것처럼 나머지 이제 은행도 그렇게 정규직화 해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신한은행도 이번에 그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성장의 사다리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 RS직이 일반직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텔러직의 가치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도 더 커졌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인이 스펙이 조금 저조하다 혹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필기시험에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텔러직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이 이미 입사해 놓으신 텔러직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게 일반직 채용 제도 직군 전환을 함에 있어서 여기 에서도 일반직으로 넘어갈 때 그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 일반직 신규 채용을 준용해서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에 따라서 채용을 전환을 하기 때문에 NCS와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필기시험에서 일반 채용에서 보는 경제금융시험 NCS 시험 본다고요? NCS 시험에서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문에 발표한 건 아니고 은행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은행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금융상식 등을 필기시험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사 이후 2년이 넘어야 지원할 수 있고 펀드 자격증과 방카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면 필기시험이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금융상식으로 치루어지게 되고 치루어지는 방식도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면접도 실무와 최종 면접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텔러직으로 본인이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입사한 이후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텔러직 분들이 가지게 되는 많은 혜택들 군기관 인정이나 정규직화라던가 자격증 지원들을 받아가면서 직군 전환 을 꾀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기간 동안 돈도 벌 수 있고 기간도 인정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트렌드 하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남아있고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어차피 입사할 때 NCS랑 경제금융 시험 보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펀드 방카 자격증 있으면 되는데 이건 입사 후에 따도 돼요. 근데 입사 전에 따면 펀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에서나 우리은행에서나 가산점을 주죠. 서류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학벌이나 학교 전문대를 나왔는데 저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지 말고 이 내용을 펀드 자격증 준비하고 방카 자격증 준비하고 NCS랑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준비하셔서 입사를 하면 입사할 때도 그 내용 보고 입사하고 나서도 그 내용으로 다시 일반 행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조금 우회 경로를 선택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반 행원이라 하면 여러분이 은행에 가셔서 보시게 되는 여신이나 외환을 주로 다루는 직군을 말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지점장을 넘어서 부행장 행장까지도 올라갑니다. 텔러직의 경우는 번호표 뽑고 카드 재발급이나 통장 발급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은행에 따라서 일반 행원이 입출금 창구에 가기도 하고 텔러직이 일반 행원분들이 일하는 pb 창구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이미 준정규직 혹은 엘제로직군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RS직군 인 분이 이 영상을 보고 텔러직 이라는 이야기를 하네 기분 나빠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하고 채용은 줄어들어가고 있고 텔러직 채용은 아직 남아있는데 텔러직 가치가 미래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더 커질 것이니까 과거에 텔러직이 정규직화되어가고 현재 텔러직은 직군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미래에는 디지털화로 인해서 더 그런 직군전환 혹은 정규직화의 기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최근에 한 것처럼 그러니 이제 텔러직의 경쟁이 향후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텔러직 분들에 대한 입사 어떤 스펙도 조금씩 고학력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학력 고스펙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학력 이라는 말보단 고스펙화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한 분들 다시 한번 결론 스펙이 부족하다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있다 그리고 그때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NCS와 직무수행능력평가 그 다음 면접 그 다음 펀드자격증과 방카자격증이다 우리은행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업 실적을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일단 신한은행은 별도의 어떤 내용이나 추천 이런 건 전혀 받지 않고 신규 채용에 준해서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안에 따라서 신규 채용에 준해서 선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 발표를 한 내용이 아니라 은행 안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7 flypal 눈 informed corporate 드립니다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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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